자 게시모드 챌린지 2레벨 15포인트 모아야 됩니다 보스 토템즈, 보스전을 토템을 끼고 싸워야 합니다 고 고고고 빰빰빰 토끼 가족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쥐 저자리 쥐하면 바로 이김 토템부터 가자 안녕하세요 늑대 까까 수생 늑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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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해라, 해송이. 해송이. 부대기. 흙염수. 고양이. 고양고양이. 가시. 물사리. 에반드. 일단 깨시. 아니 늑대한테 깨시가 뭔 소용이냐고. 일단 없는거보다는 나으니까. 카드 더 먹어야겠는데. 늑대 낼걸. 에옹이. 에옹이. 에옹. 고양이 먹을 필요가 있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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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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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테. 아잇. 내발. 동거. 와아. 이런. 미친. 개방했네. 다 죽류가시. 포템 3번이나 썼는데 이따구로 망하면 어떡하냐 포템 한 번 더 가야겠다 아 나 불봐야겠다 포템 한 번 더 조지면 회생도 안 될 것 같다 이 고양이 들쥐가자 꺼져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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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드는 거 진짜 안 나오네 무스 무슨 일이고 공격력 수치를 높여줄게 그렇지 세력돼지 체력 아씨 삼사득대 만들려고 했는데 어... 이번 런은 되게 안좋은데 오템 오템 오 버스 배틀 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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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오구... 자... 연기 쓰자 연기 대상 연기 대상 음... 안녕하세요 내 고양이 죽네 이러면 내 고양이 죽네 이러면 네 고양이 위드 털중 공격력 cemos Obses 그리고 세 체력 넷 예 고양이 괜히 냈나? 고양이 낸게 실순가 일 고양이 1렘지로 들쥐러시하면 이기긴 할텐데 드롤을 더 많이 해야되잖아 템포 늦추자 이렇게 할거였으면은 실수다 케이씨? 너야? You tampered with one of mine 뭐라는거야 한글서 한국말 해라 이 자식아 짐노세 고짐고 문양을 수정했다고요 개구리는 내도 된다 길 없으니까 1패 고양이 잡고 1패 넘어가면 돼 이김 규의 심무쌍 깡깡깡깡 1깡 2깡 3깡 4깡 아 잠깐만 나 필드락인가 그러면 봐봐 자바스크립트 왼쪽에 필드락이라 쥐때로 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네 이길 수 있냐 늑댁댁댁댁댁댁댁댁댁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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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주이소다 대 couleur 빙도 Price 고스포템 성장 어려진 아이 아매바 어... 좀 별론데 13번 아이 할게요 에서는 대갑축 좀 해야겠다 이러면 카드 너무 많네 뷰도 가고 제거도 가자 이 뭐하는거더라 해골박 그냥 일반 몹이었나 뷰도 가고 제거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일드불 이거는 당기는거야 램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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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星 머저리 13번... 아니 머저리 들쥐가... 더 호감이긴 한데... 차선책으로다가... 앗...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아... 고양이 먹었어야 했네... 흠... 미스테이...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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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비 죽여야겠다... 뻐꾸기... 뻐꾸기 정도 지불만 한데... 꼬북꼬북... 곰... 곰살이 없어놔... 자리 만들면 되지... 꼬북꼬북... 담비 컷... 흠... 흠... 자리 만들면 되지... 에옹... 에옹이... 아... 조졌네... 필드 전개... 미쳤고... 캠프 쓰긴 해야겠다... 어... 실수했다... 어... 되돌려줘... 이런... 실수를... 했어... 아... 내 고양이... 이 말거 필드 전개 장난아닌... 이 말거 필드 전개 장난아니나... 봄이다... 봄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으면 이길 수 있는데 제대로 한게 맞을까? 이러면은 또 안되는데 낭냉이도 뽑아야되나? 여기는 니퍼 내 붉은 강냉이 깨씨 순환 이제 낭냉이도 할거임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지 일단 뷰 밟으면서 제거좀 하자 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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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 무스 은일이고 아 아 아 에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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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쌀이 헷갈렸네 왼쪽에 막힌줄 알았다 걷는데 걷는데 에반드 대기 안좋게 나오니까 힘드네 쟤같은겜 개같은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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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 음 레시캠 아아아아 이게 뭐야 내 세력내가 열받네 열받네 그래서 무슬만 안 뽑혔어도 안 지는건데 안 지는건데 아 왜 공격력만 떠 미친 즉신 나갈거 같애 오일코요트 지겠는데 아 또 그지같은거 떴네 아 아 그래도 저게 낫지 않을까 비행 깨시 이런게 더 더 성가실거 같은데 용암광전서 용암광전서 왜 13번에 아이 안나오냐 왜 13번에 아이 안나오냐 아 바늘 너무 좋은템이라 웬만하면 아껴고싶은데 바늘 쓰면 가죽도 못먹고 에로 에로 벌레시 아아아 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지겜특 존나 공들여 만들어놓은 카드 드로 안되서 조심 13번 12번 1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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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아, 쟤 비행도장때매 아, 나 근데 어차피 코요테가 명치에 뚫으면 바로 이기니까 그냥 반을 뺀게 꼴받을 뿐이지 아, 공수방어도 저 주제에 왜 공수방어 있냐고 아기야 이건 아, 드로 너무 쓰레같았음 아기야 잘 가고 헉! 헷갈렸다 이것도 이건 줄 알았네 어, 14뎀 개꿀 했는데 알고보니까 0뎀이었고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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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게임은 드로 안주네 에이게임은 드로 안주네 올바네 사비엥필드 뭐 할 수 있는게 없네 얘네가 지금 이율인데 희생하면은 0 1 되거든요 그래서 딜량이 똑같음 다리가 안나잖아 음 안녕하세요 여기 백상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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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하ons 무쌉치자 공열역사 이상 심해시련을 시작하지 아잇 코옆에 캐릭 어 탐새끼구리 어 토끼주의 야 이거 하나면은 얼마야 이게 아씨 지 혼자 다해서먹네 아 야 한번 했던거 한번 더 어떻게든 궁금하네 궁금한건 못참지 그냥 평범하네 뭐 썼다 썼다 햄쏴야겠다 괴롭고라지 램지물약 쓰기 아까운데 심심치 램지물약 램지물약 출발 어 베리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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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에 맞서는 사기 와 개세네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아이 스무스 그만 나와 아이 개같은 게임 진짜 드로 왜 이러는데 또 졌어 개같은 게임 안 돼 람쥐 올려줘 으어어 개자식아 악랭이 필요 없어 죽은 것 같은데 구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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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할만하지 구린내 구린내 위에 옥제각 봐야지 무삽침이 되겠다 위에 진균에서 와 알파사기다 오메가조 알파 지금 괜찮은 것 같다 암아곰 무스컷 64부스 다소 낚시 우리는 아는 큰 깎아 다소 낚시 다소 낚시 다소 낚시 헉 어섯 컷 엘크 아메바 우로 우로브로로스 밤시 있거라 내 아이템 몇 개 있지? 아위 하나 있네 아이템 먹자 뼈 뼈 뼈 뼈 람쥐 나 뼈 코요테밖에 없지 않나 1톤 코요테나가려면은 뼈가 필요하긴 해 와 성장이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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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tís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ч 뼈 뼈 아, 실수했다. 아, 소낙시아. 에헤이 내꺼 자를 수 있나 악로 결함품 같은 소리야 그냥 장로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악로 결함 악로 결함 알하 고무 위치 옮기고 싶다 림빈 안전 립스마트 예방 큰 카드 계속 하거라 끝내 베네시 햄 베이탈리티 빅볶음 쏠 워크업 앤 댐 뭐시기 뭐시기 뭐라구요 홀리쉣 렛시 뱀트 3D 미쳐버리겠다 렛시가 3D인거에 대해서 놀라는거지 저주이맨 스타터 덱이 연락되었습니다 흑염소 음 좋은 카드 드리군 트리프트 스케일즈 사이드 스케일 뭐 무슨 소리야 성분이 운영소 아 아 아 fi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